수사권 조정안이라고 가져온 게 중국 공안 그대로 표절해서 베낀 건데 부끄럽지 않냐고 하니까 경찰에서 나온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김웅 전 부장검사님 모시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한번 심청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시민 입장에서 저렇게 검찰 조직이 비대화되고 권력을 많이 가지면 자주 파출소나 경찰서에 오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 너무나 만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바꾸는 데 별로 협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제가 전 전 시간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사와 치아는 다른 것이고 그래서 수사를 무조건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검사를 이용한 사법통제가 있고 자치경찰대를 이용한 민주적 통제가 있다.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브레이크 시스템이 작동된다. 수사권력의 남력.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수사권 조정안은 두 개 다 포기를 내버린 겁니다. 자치검사도 도입하지 않고 브레이크 시스템 1. 그다음에 검찰에 의한 사법통제도 없어진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없는 경찰이 있는 나라가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 공안입니다. 중국 공안은 사법통제도 없고 민주적 통제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번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그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중국 사실상 우리나라 지금 이 수사권 조정안은 중국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베낀 겁니다. 저도 확인했어요. 아셨죠? 중국의 행사소송법을 몇 조 몇 탕을 떼서 붙였는 거예요.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번 더 제가 확인해드리자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법으로서 정해져 있는 나라는 중국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수사지휘가 폐지된 나라도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됐고요. 대신 우리나라는 수사지휘 폐지가 되고 대신 보완수사 요구라는 걸 들어왔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라는 용어를 쓰는 나라는 전 세계에 단 한 군데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해서 보충수사 요구라고 합니다. 그게 보완수사 요구 우리나라로 봤고 경찰의 사건 종결권을 주어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우리나라 공안입니다. 이 구조도 똑같습니다. 중국에서 어떻게 해놨냐면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면 사법경찰관은 증거부라고 기록을 검찰에 송치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종결권을 부여한다가 아니고 혐의가 인정되는 것만 송치를 한다는 그런 문구 구절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변협에서 하는 심포지엄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수사권 조정안이라고 가져온 게 이게 중국 공안 그대로 표절해서 베낀 건데 부끄럽지 않냐고 하니까 경찰에서 나온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왜 자꾸 중국이 미개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위협을 하더니 그 뒤에 하는 말이 더 놀라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선진국에 비해 봐도 중국 형사소송법은 선진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보다 중국 형사소송법이 선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경찰 관계자가 변협에서 주최하는 심포지엄에서 직접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때 있었던 플로어에 계시던 분 중에 한 분이 항의를까지 하셨습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그 정도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국 법을 그대로 들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하겠다는 것인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말이 되느냐죠.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 그러면 적어도 자치경찰제라도 하고 행정경찰, 사법경찰을 불리하고 전국경찰을 불리하고 이런 식으로라도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법의 결과가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제가 이 법에 대해서 뭐라고 명명을 했냐면 산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불? 산불법입니다. 뭐냐면 국민한테는 불편하고요. 서민한테는 불리하고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부당합니다. 제가 국민한테 왜 불편하고 서민한테 왜 불리하는지를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저기 한번 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현행 형사사법 구조입니다. 이거 보시면 고소장이 접수되면 이렇게 해서 경찰에 보내면 수사를 해서 돌아오고 그 사건은 무조건 다 들어옵니다. 그럼 검사가 그 사건을 불기소를 하면 거기서 항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누구든지 다 이해를 하고 있고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법안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장님 소장님이야 워낙 그 똑똑하신 분이지만 소장님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한데? 이거 못합니다. 이거를 국민들이 어느 때 어떤 절차를 써야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국민은 불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호사 찾아가는 거예요. 변호사를 찾아가는데 변호사는 어느 때 주로 선임이 되냐면 화살표가 있을 때마다 되는 겁니다. 이 기구에서 이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갔으니까 그때 그때 선임을 하자는 겁니다. 즉 변호사가 선임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돈 없는 서민들한테는 어차피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지금 저희가 어떤 토론회에 나가서 이걸 보여주면서 이게 지금 이 제도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 될 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경찰 측 패널에 나오셨던 의원들 중에 한 분이 왜 국민에게 겁을 주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겁을 준 겁니까? 이 법이 겁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요즘 기사를 혹시 보시면 알겠지만 큰 로폼들에서 지금 형사팀을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경찰팀, 경찰 전관변호사도 늘리고 있지만 검찰 출신 전관변호사도 늘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을 시장에서 먼저 알게 된 겁니다. 선행지편에. 그렇죠. 정치인이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장님이 가장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고 법조인들은, 로폼에 있는 법조인들은 야, 이거는 무조건 변호사가 무조건 많이 들어가는 구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늘어나는 겁니다. 리갈 코스트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구조가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서부터 청와대하고 상당히 갈등이 심해졌죠.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거였으면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이 봐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불편한 진실인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서는 이렇게 촘촘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다 따져보면 결국 안 들으면 그만입니다. 보완수사 요구를 검찰이 만약에 했다고 했을 때 안 들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거절해버리면 그걸로 그만인 겁니다. 중국보다 우리는 더 나빠져 있는 상태가 뭐냐면 보완수사 요구를 예를 들어볼게요. 중국에서 보완수사 요구는 인민검찰이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면 그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서 지체 없이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공안이. 우리나라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한 따르게 돼 있습니다. 대단하게 만든 남녀. 그 말은 뭐냐면 중국 공안보다 더 세진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맞았다고 억울하다고 하는데 수사를 좀 더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더 수사하는 건 이건 수사권 남용이에요. 인권 침해예요. 나 더 수사 못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그럼 정당하지도 않는 지시를 따르란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중국 공안은 그러면 중국 공안조차도 즉시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진 거고요. 결국은 이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 원래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방향이 이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정치적 중립. 그렇죠. 정치적 중립, 인사의 독립 그리고 검찰이 직접 수사 너무 많이 하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를 어떻게 줄여볼까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 없어졌고 민주적으로 우리가 통제하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통제하는 것은 민주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통제하면 돼 그리고 검찰도 아무도 안 통제하면 어떻게 말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중립 부분에 대해서 쓸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줄탑 동시하라고 지금 장관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하는 일을 따라라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그대로예요. 그러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된 거고 진짜 7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뭔가 변화가 온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뭐 거기에서 좀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검찰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과거로 보면 내무부고 지금으로 보면 행정안전부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행정부 수장의 지위를 받기 때문에 그걸 그냥 훨씬 더 자기 신들이 완전히 수족처럼 부릴 수 있잖아요. 이번에 청와대 하명수사도 보면 지금 같은 법률 제도화에서도 울산지방경찰청을 이용해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선거에만 해당하겠냐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무슨 지금처럼 고소고발 사건이 많은 나라에서 약간의 틈이 있으면 사실이 아닌 정보를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고야 하면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이 얼마나 납용되겠냐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금난거죠. 그게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게 그런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검찰도 힘을 약화시키고 경찰도 힘을 약화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검찰 출신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검찰이 모든 데 나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용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검찰을 쓰는 것이고 적폐수사나 사망론당 수사를 할 때는 그걸 다 쓰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선거나 이런 사건에 있었을 때는 경찰을 이용해서 다 쓸 건데 거기에 대해서 너네는 검찰은 간섭하지 마. 우리 말 잘 듣는 애들이니까. 이런 구조로 지금 대고 난 다음에 국민들 앞에서는 개혁이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참 가정스러운 그런 기상들이 많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김웅 검사님 말씀은 요지는 정말 지금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이미 법안이 지금 통과되어가지고 흥정수사권 조정법안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도 침해할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그런 법률적인 비용도 많이 들고 정말 그렇게 잘못된 경우 가운데 하나다. 어쨌든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또 단두되어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딱한 것은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걸 또 역주행을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또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민주화 세력이라고 해서 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뒤로 가겠다고 하니까 참 딱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